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기인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를 대략 200대가 넘는 레전드 카트바디를요 갈아서 네어팟을 얻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텔베로스 총 14대를 갈 겁니다 아이디를 지원해준 우리 상원이 고맙고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김태칸 출발합니다 렛츠기릿 자 일단 차를 레전드 카트바디부터 갈아서 레어 파츠를 뽑아보겠습니다 레어 파츠는 현재 바키오 엔진오 엔진유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자 자 일단 이거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갑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루치가 다 될라나 모르겠다 바퀴 3짜리 떴습니다 자 바퀴 3짜리 하나 일단 여섯 대 갈았고 자 그리고 내리면서 그냥 바로 있는 거 갈아야겠네요 계속 끝에 가기 힘들다 바퀴 3짜리 하나 떴습니다 바퀴 3짜리 하나 떴습니다 바퀴 3짜리 하나 떴습니다 바퀴 1짜리 하나 뜨고 끝나고 자 일단 레어 파츠는 3개 뽑았습니다 바퀴 3 2 1 뽑았습니다 여섯 대 갈게요 하나 안 떼겠지 자 이거 하나 더 갑시다 자 이거 하나 더 갑시다 자 이거 몇 대가 떼지 미친네 와 실하냐 16대 가는데 한 대도 안 떴어요 와 이 페이지는 다 갈면 되겠다 12대 자 이제 마지막 켈베로스 가겠습니다 바츠 달리는 탑승한 거 빼고 비봉 빼고 다 갈면 되죠 일단 켈베 2대부터 자 부스터 4 바퀴 3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피날레 이거 한 대만 뜨놓을게 켈베는 그리고 타고 있는 이거는 파츠 밖에 있어서 갈면 안 돼요 나머지 이제 다 갈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3 4 9 6 7 8 9 7 7 7 갑니다 총 켈베 14대 갑니다 3 2 1 제발 10짜리 2 2 1 4 2 5 2 2 2 2 4 진짜 개오바다 자 일단 뽑은거 정리해볼게요 자 결과는 이래요 총 지금 얻은게 자 엑센지는 23대 아 23대 2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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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3 33 19 18 19 152 19 29 29 29 19 ing 26 65 플러스 165 251대 갈고 플러스로 켈베 14대까지 갈았네요. 265대 갈았습니다. 265대를 갈아서 얻은게 3, 4, 5, 6, 7개 7개 그리고 2, 3, 4, 5, 6, 7, 8 8개 그리고 3, 4, 5, 6, 7, 8, 9, 9개 3, 4, 5, 6개 딱 30개 얻었어. 30개 미쳤어. 아직 끝난게 아니다. 홧킬 부서유! 그래도 부서유 6자리 떴다. 와 부서유 축하한다. 자 결과는 총 이렇습니다. 다치조각 가른 걸로는 이렇게 떴고 와 바퀴에서 제일 좋은게 뜬게 6자리 떴고 엔진에서 제일 좋은게 5자리 핸들은 7자리 부서는 4자리였는데 여기서 부서 6자리 떴습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차를 많이 갈아도 그러니까 십십십 만드는건 진짜 오바라는 소리야. 형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구독자 유튜브 팬분들 구독자분들도 이 엔진 전부다 올 10, 10, 10, 10, 10 만들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10, 10, 10, 10, 10 짜리 만들려면 진짜 빡셀겁니다. let me hear you say 이런 엔진